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의도 승부사입니다. 자, AB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 PMI 지수,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건수, 주간 청구건수도 1년 만에 최대치를 경신, 그리고 PMI 지수는 예상치보다 하회를 하면서 경기 둔화 이슈로 인해서 미징시가 아주 폭락을 맞았죠. 그런 상황에서도 HLB는 그래도 굳건하게 잘 버텨주는 모습. 일단 거래량은 다시 줄었어요. 거래량은 줄었지만 그래도 오일선을 지켜주면서 잘 버텨주는 모습. 제가 지속 말씀드리는 구간 부분이,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이 하단 부분, 잘 지켜주는 걸 봐야 될 거고, 그리고 이 상단 부분을 돌파해서 자리를 잡는지를 잘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기존에 상승해서, 이때 FDA 미팅 끝나고 나서 엄청난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상승이 나왔지만, 기존에 매물대 부분을 돌파를 못하고 결국에 눌리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FDA 재신청, NDA 신청하는 부분이 9월이라고 발표를 하면서,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기대감이 줄었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냐면, 이제는 8월 들어와서는 이제는 크름을 잘 체크를 해야 되는 시기다. 말씀드리고 있어요. 어제도 21선 저항을 좀 막고서 좀 내려온 모습이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61선이 이제 어느 정도 지지를 하고서, 이제 다시 한번 추세전환을 할 때가, 이제 그때가 중요한 타이밍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저점에서, 이 하단 부분 7만 9천원 밑에 눌릴 때마다 어떻게 보면 비중 추가의 굿 타이밍. 이제는 전략적 대응, 그리고 중요한 비중 추가, 이거를 잘 노려야 돼요. 전략을 잘 세워서. 기존에도 이 고점에 대한 부분, 여기를 돌파를 못하면 자리를 위로 자리를 못 잡으면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앞전에 있던 매물들, 이게 꽤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들은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가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여기서 이제 물량들을 한번 살짝 소화만 했다가 내려앉았죠. 자, 내려앉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급하게 따라 붙었던 물량들도 같이 정리가 나오고, 이 앞전에 있던 물량들도 같이 어느 정도 뱉어내는 게 나온다. 왜냐? 여러분들 그때 말씀드렸듯이 세력의 의도죠. 왜냐? 물량 매집에 대한.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어, 그러면 9월이면, 9월에 다시 한번, 9월에 이제 재신청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9월까지의 시간은 주가가 안 가고 눌리겠지. 그럼 더 빠지면 어떻게 돼? 더 가겠지. 그러면 어떻게, 나는 이제 9월이 될 때쯤이면 좀 관심을 가져야지 라고 생각은, 여러분들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의외로 보점에서 물려서 10만원 이상에서 매수해가지고, 지루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은, 아, 그냥 팔까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세요. 자,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저점에서도 한번 소개 드렸을 때 상승 나오고, 이 다시 한번 눌림목에서도 다시 한번 상승 나오고, 어떻게 보면 비중 추가만 잘 했어도, 네, 충분히 여기서도 다시 한번 저점에서 FTA 신청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보면 수익권으로도 나올 수 있었는데,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아, 안 가니까 나중에 다시 신청하니까 정리를 했다가, 나중에 다시 사야지 라고 하는데, 또 불안, 날 배락처럼 또 갑자기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이 비중 추가를 잘 잡아야 된다. 어떻게? 눌릴 때마다 저점을 잘 체크하면서, 노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현재 진짜 그렇게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죠. 제가 8만 5천원을 넘어서야지만, 자리 위로 자리 잡아야지만, 다시 한번 이 9만 6천 5백원에 대한 부분을 올라갈 수 있고, 여기로 올라서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다시 한번 쌍바닥을 만들고 갈 수 있다. 왜냐? 한 번 더 물량을 뺏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물량 간수, 물량, 차라리 비중 추가를 더 하는 이따라도, 물량을 잘 가져가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부분이죠. 자, 이제 NDA 신청 얘기한 거, 발표한 거 다 같이 9월인데, 9월 아마 추석 전에 아마 할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그 전에 분명히 또 한 번 더 흔들기는 할 거다. 그 대신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9월이 가까워지면 올수록, 특히 이제 8월 달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집중을 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HLB 이제 앞으로 움직임과 전략,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HLB를 보유 중이신 분, 아니면 HLB에 대해서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영상을 끝까지 꼭 시청해 주셔서 투자에 도움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이렇게 7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형태의 문자를, 당장 내일 아침 장시작 전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7월 25일 목요일날 이렇게 7이라고 쓰셔서 문자를 주셨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그 다음날 금요일인 7월 26일, 무료 단기 종목입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아침에 8시쯤에 장시작 한참 전에 미리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자, KCTC라고 말씀드리고, 물류 관련해서 수혜 및 팀원 사태, 쿠팡 물류 반사익 예상이라고 이슈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매수가격 4,100원 이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니까 애매하게 뭐 시초가다, 아니면 장시작하자마자 매수하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정확하게 금액을 명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날 KCTC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쉽겠지만, KTCT 같은 경우에는 5,330원, 상한가에 딱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시가를 보게 되면은, 4,040원에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살짝 밀려서, 그리고 저점 같은 경우는 4,035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4,100원의 매수 걸어놓으신 분들은, 다들 매수 체결이 되셨겠죠? 그리고 오늘 30%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제 문자를 받아보시고, 또 저를 믿고 실제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10% 이상의 수익은 나셨을 겁니다. 자, 분봉을 보더라도, 아침에 살짝 밀려서 시작해서, 그거를 지켜주면서,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모습, 중간에 급등 나오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럼 다시 문자 내용으로 돌아가서 보면요. 제가 여기 목표가는, 10% 이상 수익 시 매도라고, 말씀드린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당일 빠르게 수익을 냈죠? 자,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형태의 단타 문자, 그러니까 그날 샀다, 그날 파는 종목을, 매일 아침 장 시작 전에, 100%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8178-9225로, 이분처럼 이렇게 숫자 7, 행운의 번호 7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이 번호로, 숫자 7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당장 내일 아침부터, 문자, 그리고 단기 대응 종목, 100%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데, 다만 실제로 문자 받아보시고, 이렇게 진짜 수익이 나면은, 이분이 굉장히 좋아지실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좋아진 상태로, 제 영상에 다시 한번 좀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좀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제 채널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제가 유튜버로서 성공하는 데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7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고, 또 실제로 수익이 내신 다음에, 잊지 말고,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내드리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당일, 그날 샀다, 그날 파는 종목들만 보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셔서, 미수를 쓰신다던가, 아니면 신용을 쓰셔서, 무리하게 매매하시지는 말고, 그날그날 용돈벌이, 아니면 어느 정도 일당벌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큰 문제 없이, 좋은 수익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본 내용으로 돌아가보면요. 간압약, 리보세나리 병용해서, 칼릴리즈밤이라고 해서, 유럽 희귀의 지정이 받았죠. 일단 이 기사가 나와도, 아직은 어제와 오늘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힘을 아직은 좀 못 받는 모습, 그래도 우리가 의도한 대로 잘 가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간압신양인 리보세나리와 칼릴리즈밤 병용요법이, 이제 유럽에서 희귀의 약품에 지정이 됐다. 네, OMP. 자, HLB는 유럽위원회가, 리보세나닙 병용요법을 간암치료를 위한, 희귀의 약품으로 지정했다고, 일단 밝혔죠. 향후 이제, 특전이 뭐냐면, 심사절차 간소와 허가 이후, 10년간 독점 판매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로써 차후에 이제 EMA, 유럽의약품청에 이제 신청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게, 네, 갈 수 있고, 또 10년간 독점 판매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이점이 생기죠. 자, 여기서 혜택은, 세제 혜택과 함께 신약허가 취득 후, 10년간 독점 판매권이 인정돼, 해당 기간 동안에, 유사, 기존의 약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어서, 자, HLB 미국 자회사인 엘레바에서는, 리보세나리 병영경법의 미국에 의해서, 이제 유럽에서도 희귀의 약품으로 지정되면서, 간암의 새로운 치료 옵션이 절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새로 유럽 시내학 허가 신청 절차도 제대로 준비하겠다. 기존에는 이제 소아, 임상계획 부분에서 잘 면제가 됐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럽까지 진출하게 되면, 당연히 실적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추가적으로, 그리고 오늘 오전에 상승을 이끌었던 게, 이제 미 하원에서 발의를 했죠. 간암 예방 치료 연구 지원에 대한 법안 수혜의 기업이 될 것. 자,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네, 암환자와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간암을 지목하면서, 이제, 각종 교육이나 연구, 더 나은 치료 방안을 찾기 위한 모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발의가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2025년, 내년부터 해서 2029년까지, 매년 총 1억 4천 5백만 달러, 네, 약 2천억 상당을 지급하는 지원책도 마련을 했습니다. 자, 간암은 모든 암 중 사망률이 세 번째로 높은 대표적인 난체성 질환인데, 네, 전 세계적으로 매년 90만 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을 하고, 83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한다. 뭐, 많은 상황, 거의 7% 빼고는 다 사망을 한다는 거죠. 자, 이게 항암 기술이 발전을 하더라도, 암환자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대조적으로, 간암환자는, 거꾸로 오히려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 순리 문제가 아닐까, 네, 그리고, 요즘, 이제 지방, 네, 지방 때문에, 몸무게가 많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자, 특히 다스의 치료제가 개발된 다른 적용증에 비해서, 간암은 암 표적자에 특화하기가 어려워서 치료가 되게 까다롭죠. 근데 HLB에서, 리보셀라닉과 칼레니즘과 병역요법은 이제 표적이죠. 그래서 다른 암에 비해서 아직까지 간암에 대한 부분은 허가를 받은 치료제의 숫자가 비교적 적은 이유 중에 하나죠. 이런 가운데 HLB 측은 자사의 간암 신약인 리보셀라닉과 칼레니즘과 병역요법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죠. 자, 병역요법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3상을 통해서 B형, C형 간염을 포함 모든 발병 원인에서 일관된 약효를 입증했으며, 이제 사망 위험이나 중증진행 위험도를 크게 낮추는 것으로 확인이 됐죠. 자, 이로 인해서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제 간암 1차 치료제가 FDA에서 이제 허가를 받게 되면은, 그 분야의 후속 임상 연구를 진행할 예정인 HLB의 직접적인 수혜가 이제 기대가 되는 거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간암보조요법, 네, 그리고 간동맥 화학세 전술, 그리고 간동맥주의 화학요법, 병역요법 등 높은 비율의 완전간의 반응률을 확인한 만큼 추가적인 연구와 임상 부분을 또 지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도 아직은 크게 가지를 못하고 어느 정도 제한이 걸려있는데, 또 거꾸로 시장이 안 좋은데도 잘 버텨주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 사는 사람, 매도하는 사람, 사는 사람, 지금 이게 크지 않고 지금 현재 눈치만 오는 시점이다. 저 승부사와 이제 5월달, 6월달, 7월달 타이밍 잘 잡으신 분들은 좋은 수익 내고 계실 거예요. 그 전에 여기 저점에서도 좋은 타점 말씀드리면서 크게 수익을 냈었고, 자, 기존에도 분명히 신청 들어가기 전에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왔다가 조정을 충분히 바꿔서, 그리고 신청 들어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기대감으로 쫙 올라갔죠. 네, 그쵸. 이제는 다 알고 있어요. HLB가 좋다는 거를. FDA에서도 미팅 때 빨리 특별하게 없다, 이슈 없다, 바로 서류다. 빨리 제출해라, 재제출 서류 제출해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 기대감이 엄청 많아진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 눈치만 보는 시점인데, 9월까지 아직 시간은 있어. 자, 그러면 우리 세력, 주포 형님들은 분명히 흔들고 간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어느 정도의 저항은 분명히 만들 수 있고, 자, 여기서 바로 올라가면 8만 5천원 위로 자리를 잡으면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여기 하루 이틀 정도 지지하면서 상승이 나오면 바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분명히 한번 눌렀다 가는 확률이 더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쌍바닥을 만들면서 가야지만이, 이 위에 있는 매물, 그리고 이 앞전에 있던 매물들을 어느 정도 또 매집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그거를 좋은 비중 추가의 타이밍이라고 봐야 되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8만 5천원 위로 자리를 잡으면 또 9만 6천 5백원 위로 돌파를 하려고 시도를 할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게 무슨 얘기예요? 이 앞전에 대한 물량을 어느 정도 한번 받았기 때문에, 위에 뚫고서 올라가면 상승이 나오고 싶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 1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또 눌릴 거예요. 왜냐? 흔들어야지 여기 있는 물량들이 또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앞전에서도 한 번에 올라간 게 아니라 한 번 올랐다 눌렀다, 올랐다 눌렀다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이번에도 9월 신청 이후에도 또 누를 거예요. 왜냐? 클래스 1을 받는지, 클래스 2를 받는지, 발표가 나올 때까지에 대한 또, 이런 행보가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때는 이제 여기가 아니라 더 위에 고점에서 흔들기 행보가 나오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시간이 결국에는 해결해주고, 그 위로 다시 한번, C1을 받을 경우에 좀 더 빨리, 올라가겠죠. 그런데 C2를 받을 경우에 조금 더 천천히 올라가겠죠. 이 차이가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요. 자, C1을 받을 경우에는, 흔들리더라도 이렇게 가커고, C2를 받을 경우에는, 가터라도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같은 데서 만난다. 언제 FDA 승인이 나면, 승인이 나면 결국에는 동일하다. 여러분도 다 알고 있어요. 리보세라니까 카놀린이지만 병합요법이 좋다는 것. 그래서 얘기를 하죠. 이제 2027년에서 2028년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이제. 이제 좀 늦어지면. 매출 2조를, 2조 4천억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매출 2조면, 2조가 넘으면 셀트리온과 동급입니다. 그렇다고 또 셀트리온도 가만히 있는 건 아니죠. 셀트리온도 매출액이 계속 증가를 할 거예요. 매출 2조에 영업 2조, 2조 4백억. 네, 그쵸? 왜냐? 원가가 낮기 때문에. 자, 이렇게 벌어드릴 수 있는 시장을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다만 이제 FDA 재신청 복대의 시간에 대한 9월 한 달 넘게 남은 시간에 대한 이 플레이 플레이에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매출 2조, 그리고 3년 후에는 3조 3년에 4년 후에는 4년에서 5년 뒤에는 3조가 넘는 매출에 거기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슈들이 있죠. 유럽, 그리고 인도, 중국 시장까지 늘어나게 되면은 자, 매출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 대신 우리는 다시 해서 통과 때까지 시간에 플레이를 갖기 때문에 우리는 현명한 투자자이기 때문에 뭐 돈이 많다 그러면 또 장기 투자로도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바이온셀 전략으로 잘 가져가고 자,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이제는 계속 우상향의 모습을 잡아갈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의 모습을 잡아갈 건데 이거를 그냥 계속 샀다 팔았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일부 팔고 다시 내려오면 사고 다시 올라가면 팔고 다시 내려오면 또 일부 사고 자, 팔았던 금액으로 다시 사고 저점에서 사고 이러면서 가져가야지 남들보다 더 큰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매매 타점들 그리고 정보와 전략 그리고 대응 부분을 실시간으로 또 문자로 발송해 드리고 있는데요. 신청하시는 방법은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8178-9222로 HLB라고 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요 대응 전략 부분과 함께 매매 타점들 같이 공유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함께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 주식 투자의 목적은 우회 확장입니다. 여러분들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죠. 그런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아야지만 크게 수익을 낼 수 있죠. 어떤 종목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계좌의 수익률은 크게 변화됩니다. 아, 저 종목을 살 걸 이런 종목 아, 아쉬워 그러고 나서 있다가 고점에 아, 안되겠다 사자 라고 해서 고점에 진입해서 힘드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가 미리 선점을 해야지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기회라는 것은 큰 수익을 낼 수 있죠. 집중 투자를 해야지 돈을 벌 수 있고요. 손실을 복구하고 수익으로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크게 상승할 우리 대박주를 발굴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요 종목 선정의 기준에서는 첫 번째 강력한 재료 이슈를 보유하고 있는가 자, 이 재료와 이슈가 연속성을 가져야지만 지속적, 연속적 상승이 이어질 수 있고요. 두 번째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가 자, 바로 강력한 재료와 이슈를 통해서 거래량이 지속 증가를 해야지만 더 큰 상승, 수급이 모이면서 더 큰 상승을 가져갈 수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정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는가 네, 직정고점에 대한 물량이 나오고서 그 다음에 돌파를 하면 바로 신고가로 가는 거죠. 신고가로 가야지만은 더 이상 큰 시세를 다시 한번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종목 선정이 기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HLB,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그거를 1월 25일 날 네, 미리 문자 주셔서 HLB 같은 경우에는 네, 종가 또는 5만 5천 원대 와, 내가 5만 5천 원대 알고 있었으면 진짜 대박났을 텐데 많이 생각하시겠죠? 리보세나리 간암치료제미 미국 FDA 승인 기대감의 상승 낼리 시작되면서 직전 고점들을 돌파하면서 큰 수급들 들어오면서 큰 상승, 130%에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실리콘2 네, 실리콘2 같은 경우는 3월 22일 날 미리 먼저 말씀을 드렸죠. 자, 종가 또는 11,500원 부근 여때 타이밍에서 말씀드렸고 자, 직전에 고점 돌파하면서 신고가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모습에서 큰 상승, 계속 화장품의 폭발적인 매출 성장과 해외 시장 선점 이슈와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같이 이슈가 되면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큰 이슈가 나왔죠. 그러면서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370%까지 상승이 나오는 큰 기염을 토했고요. 자,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3월 13일 날 바로 종가 또는 15만 원 이하에서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이제 AI 데이터 센터 전기차 반도체 증 이제 전력 설비난이 엄청나게 시작된 걸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바로 미리 공략을 해서 바로 30만 원 대까지 단기간 신고가 얘도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큰 상승이 나왔죠. 자, 그러면서 110%에 가까운 수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최근 들어서 영상에서도 공략 드리고서 지금 앞에 있던 영상들도 다 저점에서 공략을 한번 드렸었죠. 자,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최근 들어서 제가 6월 5일 날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여기 자리회가 왔다라고 미리 말씀드렸던 이제 종목인데 자, 0일만 가스 석유 개발 이슈뿐만 아니라 그룹사 이슈까지도 같이 나오면서 단기간에 네, 일주일 만에 50%가 넘는 수익을 챙겨갔습니다. 이런 이슈들과 함께 또 재료와 수급 파악을 해서 그 삼박자가 모두 맞아야지 이렇게 큰 시세를 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더 도와드리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감사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까 보셨던 100%에서 300%, 200%, 300% 다는 대박 종목 그리고 단기간, 또 아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처럼 단기간 10%, 20%, 30%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포착해서 문자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크게 수익날 종목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요 문자 받아보시고서 소액이라도 매수 아니면 관심 종목이라도 넣어두시고 아, 승부사가 추천한 종목 정말 잘 가네 급등하네 느껴보시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수익나는 거는 확인을 했어. 오케이. 그런데 지금 종목들이 물려서 자금이 없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보유하고 계시던 종목들 힘든 종목들을 일부 비중을 줄여서 황금을 확보하시고 그 현금을 가지고 보내드리는 종목으로 수익을 채워가시면 되는데요. 영상들을 보시면 급등 나오는 거 다 보셨을 거예요. 대찬 상승 급등 나올 종목들로 드릴 거고 신청하시는 방법 안내해 드릴 텐데 아주 간단합니다. 채널 영상에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010-8178-9225로 요 대박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세요. 간단하죠? 010-8178-9225로 대박이라고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대박 문자 보내셔가지고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이상 승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